안녕하세요. 지효입니다. 오늘은 낙지 공간을 했던데 낙지가 살아있어요. 자, 먹어봐. 살아있는데 어떻게 먹어요? 미끄러워서. 산낙지니까 살아있을 때 먹어야지. 응. 부끄러워. 살아있어. 살아있어. 무서워. 괜찮아. 먹어봐. 이거 먹어. 먹어봐. 먹어봐. 뭐라고 해? 오늘 오빠는 잘 먹네. 오빠는 잘 먹는데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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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야지. 맛있다. 맛있다. 징그럽다며 은어는 맛이 어때? 맛있어 자 지효 이제 인사해야지 바이 바이 다음에 또 뭐 먹는다고 얘기해 줘야죠 다음에는 뭐 먹을까요? 다음에는 돼지 조시하고 철저기를 마시고 아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안녕